저희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엌이고 일단은 짐을 못 풀어서 짐이 많아요 여기는 거실 그리고 여기는 식탁 노후컷 여기 창고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여기는 방 일단 임시로 깔아놓은 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반대쪽 방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 없어요 불이 없어요 여기는 킬 수가 없어요 램프를 사야 됩니다 여기는 세탁기랑 건조기가 들어올 것 공간이고 이것저것 이제 다 사야 됩니다 일단 오늘 입상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이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